WS501의 박정민, 그리고 이성진! 뮤지컬이 두 분은 끝났잖아요. 출보가 필요 없는데 왜 나오시는지? 그냥 제 자신을 온벌으로 나왔어요. 모르셨잖아요. 수입이 별로 없는데 굳이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? 마냥 놀 수 있는 건 없잖아요. 그리스에서 존 트람블타 역할이에요? 네, 존 트람블타요. 오, 쟤 보기는 그렇게 해요. 존 트람블타. 이 정도면 내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.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. 언제 치고 올라갈지 몰라요.